아 시작 시작합니다 발더스 게이트 2 이어서 가야죠 제가 잊고 있었는데 스토리 이미지를 안 만들었네요 저번 시간에 악마의 힘을 가진 주인공이 강력한 마읍사 존 이르니쿠스를 해치웠습니다 이미 해치웠구요 그리고 이제 해치우고 엘프마을을 공격한 원래 이르니쿠스가 엘프였는데 엘프마을을 없애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치우고 엘프의 영웅으로서 환영받다가 저랑 같은 악마의 힘을 가진 놈들이 다섯 명이서 세계를 휩쓸어 버려서 저도 이제 빠꾸 당했어요 쫓겨났구요 dlcl 지점인 화할의 왕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로 우리의 아 이거를 보면 되겠다 잊고 있었는데 자 제가 저번 썸네일을 아마 남겨놨을 겁니다 썸네일 안 남겨놨군요 잠깐만요 휴지통에서 휴지통에서 캐와야겠네 휴지통에 있을 거야 어디 보자 엔딩 복원해주고요 유튜브 썸네일 여깄다 보시면은 엔딩 그리고 dlc 최종보스가 동료로 아 이거 아닌데 중간에 편집하다 만거네 이런식으로 최종보스가 동료로 됐구요 dlc 를 같이 들어가보도록 하죠 궁금한게 있는데 이게 dlc 부터 시작할 수 있는거라고 해요 이거를 눌러가면은 이제 캐릭터를 처음부터 만들거나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구나 아 아 일로 넘어온거네 아 잠깐만 뭐한거야 뭐한거야 잠깐만요 종료하구요 시작하면 이걸로 그럼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데 아 이걸로 못 불러오는구나 아예 dlc로 넘어가게 되면은 야 신기하다 뭐 이렇게 해서 불러오도록 하죠 저번시간에 이제 이모엔이 저와 같이 악마임을 갖고 있는데 이모엔은 이레니쿠스 죽이다 죽었구요 자 사례복이 들어왔으니까 상관없겠죠 뭐 그리고 만네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40레벨이 만네비인게 아니라 경험치 상한이 정해져있고 거기까지 경험치가 들어가는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법사같은 경우는 이제 34가 만네비라고 해요 사례복도 전사니까 40이 만네비겠네요 이중직업은 뭐야? 이중직업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인간이야 근데 사례복? 나 오크같은건줄 알았어 하긴 생긴게 인간이다 어 듀얼클래스는 당신의 캐릭터의 중대한 편을 가져옵니다 먼저 다음에 매뉴얼과 설명 읽고 해보도록 하세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으며 성장을 멈추고 두번째 클래스에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음... 아 이 전사로써는 끝났고 15점 이상이어야 하고 바꾸려는 능시 최우선은 17점 이상이어야 한다 어떤 클래스는 서로의 경험을 충돌하거나 본질의 제한때문에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더이상 이제 전사로써의 능시가 안올라가고 새로운 직업의 능시가 올라간다는 것 같네요 제한상도를 모두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메이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메이지는 이제 갑옷을 입으면 마법 못쓰죠 그런 경우가 있구요 어... 지금 알았는데 음... 신념이 허락하지 않는 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첫번째 클래스는 비활성화되고 두번째 클래스는 1레벨 0 경험치인 상태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새로운 클래스의 단일 클래스의 캐릭터인 것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아... 아 그니까 내가 지금 17레벨이니까 적어도 35레벨이 되지 않으면은 쓸 수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보자 메이지 C4 되네 아 둘다 필요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 둘다 필요없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아...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가 된거네 이런식으로 해서 음... 한번 만들어만 보자 한번도 해본적 없거든요 듀얼 클래스가 그렇게 좋대요 난 해본적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어... 이렇게 해서 1로 되고 어 레벨이 1이 됐네 아 이렇게 초기화되는구나 아예 레벨이 초기화되는구나 아 이러면은 40레벨 찍고 이준클래스 하면은 40레벨 또 찍을 수 있는거야? 야 개좋다 파이터 18이고 이제 활성화 되는거야? 어... 신기하네 아 근데 경험치가 있는데? 아 경험치가 둘이 합산치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네 모르겠어 복잡해 어찌됐건 듀얼 클래스 안하는 걸로 하고요 켄사이는 듀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지금 엘프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켄사이는 그냥 켄사이 노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이게 뭐냐 시작은 됐는데 여긴 이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다 확인해 보진 못했습니다 확인 좀 해보죠 하이튼 못 끼고 있냐 조금 구리고만 오오오 아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김정은까지 다 결정해보죠 지금 정성은 마지막 전세소 이미 정성은 거의 최강이라고 해요 이게 뭐야? 글씨가 작아서 안보여. 잠깐만요. 아이 굵게 좀 만들어놓지. 이동속도가 지금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신발 때문이구나. 왜 저게 있나 했네. 야 어딨어. 이것 때문이구나. 아 그렇네. 아이씨. 뭔 소리인가 했네. 봐봐.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대화 좀 해볼까? 동료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한번 데려와 보죠. 볼까? 도끼 5개야? 전투방지 3개 건방 버서커도 있네? 레벨은 18레벨이에요. 경험치가 우리 사례복과 같네요. 바꿔 말하면은... 아, 다 비슷하구나? 내가 거의 솔프를 해서 거의 레벨을 안 올렸는데 비슷하면은 이건 그렇게 좋은 걸 주지 않네. 멤버 좀 바꿔볼까? 하프오크 엘프 클레릭 어법사 민키지터 수도사 스토커 바운티 헌터 바운티 헌터가 뭐야? 뭐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아, 죽어서 그래? 요 시모는? 아... 가자 그럼 가는 게 맞겠죠? 저쪽 아니면 여기저기 막혀있으니까 가자 내보내줘 여기서 오인파치 오인파치 됐어 주인공은 이제 거의 만넵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죠 뭐 바울스폰 중 한 명이군 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난 죽었고 아무것도 아니지 난 잠깐 농채 자랐어 그들이 웃기 시작했지 내 심장은 전혀 몰랐지 어... 얘도 이제 바울스폰인가봐 근데 죽었나보네요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 존재를 몰랐었다 아... 나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음... 뭐 어쩌라 그래서 한 번 뜨자고? 어쭈? 깜찍하게 나오는데 야 둘이야? 보자? 야... 보자 신참 신참은 능력 없어 자 1번 달려들고요 2번 달려들고요 나머지는 짜져있어 아 짜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못내 음... 야 무슨 한 방에 녹아버리냐 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발사 야 왜 이렇게 약해? 1번 2번 3번 1번 2번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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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 이거 위험한데? 염구 사례복은 도망가야 되죠 도망가기 좋다 야 야 좋다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사례복도 한 방에 잡네 잠깐만 사례복이 지금 다코 앗 와 마약 7이야? 아 이렇게 높아? 데미지도 세고 어 그래도 역시 우리 주인공한테는 안되죠? 사례복은 1편 최종 보스 기 때문에 이미 2편의 최종보스를 잡은 저한테는 쪽도 못쓰나보네요 몇 배는 센거 같은데? 되게 뭔가 좀 매가리가 없다 이제 능력 없으니까 좀 편하다? 병원 침대 세워주고요 뭐하니 병원 침대 광킬 아 불편하니까 소환 좀 해줘 조금만 소환해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프리트 7레벨 소환수 아 불편하니 그렇지 그렇지 야 싸워 그렇지 야 뭐야? 뭐하니 너? 소환수는 자동으로 싸우기 때문에 얘네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잘 싸울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잘 싸우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쎄? 이거 워낙 넘사벽 스펙인데 약간 매가리가 없어서 몰랐는데 어 되게 쎄구나? 쎄구나 쎄네 어 전사도 그냥 소수 전사도 쎄네 워낙 넘사벽 스펙이라서 켄사는 이제 레벨이 오른쪽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빠른거 봐라? 야 왜 이렇게 못 싸우냐 갑자기 쎈 놈 나왔나본데 쎈 놈 나왔나본데 쎈 놈 나왔나본데 쎈 놈 나왔나본데 마오파살 같은 경우는 1레벨 마오파이지만 레벨 오를수록 데미지가 상승하... 아 상승하죠 뭐라는거야 야 언제까지 싸울거야 아 아 아 그만 나와라 좀 앨레쉼? 뭐 되는 놈인가 본데 아 야 잠깐만 병원 침대 병원 침대 아프다 아프다 된거야? 누구 죽으신거 같은데? 아니죠? 살아남았어 그럼으로써 니가 나보다 살인기술이 더 뛰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거야 원래 살아남은 것으로 보복은 끝나지가 않아 아 잠깐만 자꾸 풀어주고 보내 아 풀렸다 야 경험치 많이 올려주는데 올려준거 치고 올라간건 하나도 없어요 일반장검이네요 필요없죠? 한 명 올라갔구나 타코가 이식 떨어져? 저 레벨에? 1,2레벨 주문 상승 아 뭘까? 솔직히 말해서 1,2레벨 주문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필요가 없어 나는 독와나라도 해? 그래 한숨 때리고 한숨 때리고 아이야 뭐야 뭐야 나갈 수 있냐? 출구 있네 도전까지 달성 1,2레벨 음 지금 중압전 마음에 듭니다 근데 얘가 되게 좋다 어 매지 싶으라 그런지 체력도 많고 얜 너무 체력이 없어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할 말도 없어 가자 보내줘 고맙다 보컬 체력이 fünf 오오 야 이 동네 됐나 본데 아아아아 마스터 칸아 아저스 그레 이슈 게이터 더 이상 경곤하지 않겠다 앤서 여기 에브리 원 스테이 컬 앤 위킨로 아어 오더스 클리어 모니 스페센스 롱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셀 노원 주니킹 래시 아프라스 이리저네 터너너넘 노 멜리산 루 러 비툴 루이 디스 타임 웨이 디모 다 세이 크롬 러스 겨스 노 리슨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되게 신기한게 종족이 약간 다목적 연합군처럼 되어있죠 오크같은것도 있구요 나 갑자기 뭐야 난 줄 아네? 도와주러 온 동물일지도 모른다 개특구 없네 얘네 아 들어와! 누구야 둘? 아 사례복 솔직히 악당들만 있긴 하다 우린 우리팀 오우 여기가 만들어진다 번개 써봐 천개의..어쩌저쩌고 발사 발사 좀 해봐 왜이렇게 느려 왜저렇게 느려 저게 다냐? 저게 다요? 야야야야 사례복 왜이렇게 약해 오시빵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지금 하이어마살 하이어마살 네 하이어마살 세다 가라 강한데? 켄사이 센건 센데 솔직히 켄사이 굳이 켄사이가 아니어도 세긴 세겠다 이 정도 힘의 물력 켄사이가 낫긴 하다 나 방어구 못 입는게 너무 맘에 안들어 딴거 다 틀어서 방어구 좀 입게 해줘 너무 심심해 사례복 레벨업 해볼까? 생명점 상승 타코일 감소 일단은 이대로 가죠 일단 얘는 순수 전사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 나 저기 이제 가면 됨? 어이 뭐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으면 다 가져가야지 사례복 줘 잘 때려주고요 어떻게 내 이름은 아니야 아아 왜? 바을이 왕국에 다시 강림하라는 암시가 돼있었다 막기 위해 도와줘야 된다 막기 위해 도와줘야 된다 막기 위해 도와줘야 된다 좋아 야가슈라이 군대가 주군하고 있어요 이들은 목적은 바을이 저주를 받은 피해 이어 모든 바을의 저주를 받은 피해 이윤 자들의 모두를 없애는 거예요 이어 받은 자 모두의 목숨이에요 어감 한번 야 뭐 해야되냐 장군과 접선해야 된다 뭐야 얘도 바을의 자손이야 그럼? 장군도? 어 왜 자손이 이렇게 많아 어 바을이 대단한게 아니라 아 참 골때리네 군대는 피해 미쳐서 마을 휘저고 다닌다 내가 해치우겠다 내가 해치우겠다 어디로 가야되냐 어느정도 버틸 수 있어? 야 나 한숨 때렸는데 그쯤 말하지 도착하는건 위험하다 공격받는 실화두씨 아 이 마을을 구하는건가봐요 이거 목적은? 안 잡구나 안풀렸네 진심이 수정을 해볼게 했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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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데쳐먹은거야? 사실 공격당하고 있는거 아냐 그룹니어 병영 카이저의 집 시민군 2층으로 가는 계단 매불 뭐 스페이스바가 안되는데 아 야 뭐하냐 아 멈춘구나 깜짝 놀랐네 자 실장을 전부 클리어했구요 이제 새로운 매물 나왔죠 난 바을의 자식 야가슈라이 군대에 포위된 도시 사라조시 안에 있다 도시 안에 포꾼 그룹니어가 1칸을 따르는 나같은 바을 스폰 형제들 이 있었다 바을 자식들끼리 싸우는거네 아 아 아 아 도시를 탈출할 수가 없다 마법으로도 그럼요한테 가봐야겠다 이 뜻이죠 가보죠 그럼 저도 DLC까지 오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이것저것 뒤져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봤어 이미 게임에 대해서 내가 다 못 보고 넘긴 것도 맞기 때문에 서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메인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어주면 안될까? 모든 것이 없어 준비되면 당연히 이런 것은 도전하다 보면 될지도 몰라 아마도 불거인에게 피해를 쏟다 그래? 열심히 싸우고 있나보네 밖에서 그럼 난 여기서 꾸기는 할래 사원 나 저기 회복 스크롤 좀 줄래? 아 그럼 필요 없을라나? 서비스 좀 해라 서커의 제도는 말이야 앵간한 것들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야 이거는 조금 야 이거 이렇게 쌌어? 이거 100원밖에 안 해 원래? 음 됐고요 그다지 받을 게 없다 장비도 충분히 있고 감정도 필요 없고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세금을 못 받았어 지금 세금을 한번 쩍 빨고 왔어야 되는데 바위수폰 옆에서 바위수폰 죽으란 말을 하다니 선술집 가보자 선술집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선술집이 굉장히 조촐하네요 펠트제 쟨가? 너가 불렀니? 비캉 펠트제 아 친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매춘부들이 사라지고 있다 감옥에 흡혈기 속으로 있을 거다 음 일단 대화 좀 걸어보고 아 친구야? 난 바카 바하래야 너도? 비핵항이요 난 왜 저주야 아 그래? 누구야? 그쪽 개였는데? 바을 스폰이 다 센 건 아니고 이런 애들도 있네요 도망다니는 애들도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치료해줬다 그래? 그럼 나 이제 가면 되냐? 필감이란 녀석이랑 대화를 하고 싶지 않거든 솔직히 말해서 왔으니까 보였을 뿐이지 핵단은 내가 대화해보자 경험치 경험치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만네비를 거의 다 찍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스가 30이라 그랬고 그러면은 진짜 세긴 했나 보다 최종보스가 30이라 그래서 야 만네비 40인데 30이야 이랬는데 근데 왜냐면은 최종보스인 사례복은 밸러스게이트 1에서는 만네비 10이었는데 사례복은 17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왜 17 정확히 그 17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7이라 17라 그런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좀 낮다 생각했는데 법사가 만네비 34면은 30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 아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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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요 가자 아 이런건 좀 열어봐 아 참거 아 그냥 갈래 나와봐 딱 봐도 뭔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이 뭐라 열어 내 mettre ת觉得 너무너무 홈련된 적이 없었을 것 같았음 근데 그것은 그 전에 저거 좀 저거 좀 어디 싸우고 있는지 보여주면 좋겠다 좀 지하로 갈 수 있냐 거의 하나ě 아르르릉 이제 미리 또 만남 뜨는 거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 맞나본데 어우 지금 와 싸우고 있네 안보여 근데 어딘가를 쏘고 있긴 해 지금 여기 쏘고 있긴 해 아 모르겠어 근데 에러드 도와줄게 빨리 와라 얘들아 뭐하니 깝치면 안되겠다 이거 안보여 나는 불거인 애초에 불거인이랑 그런게 통하냐? 뭐가 일렁였는데? 바람쥐 있어 아 흡혈기들이 하수구에 살고 있다 어 하수구로 들어가면 된다고? 원래 이 게임하면은 나는 정신을 계속 못차리겠더라구요 하도 상호적이 많아서 DLC를 넘으니깐 더 정신 못잡겠어 큰일났어 어떡할거야 가자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임 하나 더 준비해놨거든요 그거는 3인팟으로 하겠습니다 정신없으니까 제 사랑하는 아들 알리기 사라지기 전 저에게 증언했습니다 성문을 연 것은 마테오라고요 이 가정스러운 중재인 감금 물것을 요구합니다 이 가정스러운 중재인 감금 물것을 요구합니다 카이저 자이디 나에게 요구하지 마라 어 흠 나 저기 불고인 뜯는거 거슬리는데 언니 좀 보내주면 안되냐?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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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그래 나가고 싶어서 이제 음.. 하수구로 가라는 거네 하수구에 뭐 흡혈기 있다 그랬는데 1득이 사라져서 왜 마테오를 의심하는 거야? 나 이거 읽다 보니까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대충 넘기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안 될 것 같아 잠깐 도와줄게 어.. 진짜 가라고 그래서? 이거네? 가자 난 이렇게 글 많으면 안 돼 난 난독증이라서 이런게 피곤해서 게임 못합니다 진짜로 뭐? 15분 받으려고 내가 연거야? 근데 성에서 세금 걷었다고 안 뜬다? 성 없어졌나본데 출입은 자유라고 친구 열어달라고 친구 열어달라고 친구 제 이름은 사례복 부인은 훌륭한 사람이죠? 제 부인의 아들 알딧과 함께 자를 때 부인은 제게 개모하드 같은 존재였어요 야 근데 이모헨이랑 쟤랑 대사 궁금하긴 하다 사례복이랑 사례복이랑 부인이 샤몬드 대장에게 거짓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남겨 솔직히 난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메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카운테스에게 가보자 카운테스 어디니? 카운테스야 빨리 내게 책도 저거 안 봐 제잇이라고 추가된 게 없대요 스토리만 추가됐다고 해요 그런 거로 얘기했지 뭐 사례복이 왜 이렇게 나대냐? 왜 저렇게 나대냐? 너였냐? 아이디? 스토리만 아이씨 아이씨 아아 배신했다는 거라군 음... 아 사례복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해 그냥 1편 등장했을 때 초반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주인공 아파 죽였거든요 안에서 너를 죽이면 어떻게 될 거야 부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 친구야 내 배로 또 해버렸어 이제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보이면 나 죽는 거야 철태 올리자 계속 찍다보면 이거 엄청 오래되겠는데? 내구성 내구성 좀 찍어볼까? 어차피 다른거 찍을 필요도 없는데? 내구성 해놓고 이제 히림도 쓰면은 세지니까 돈은 필요없어 돈은 난 성주였어 야 주마다 500원씩 들어둔 사람이야 내보내줘 하수가 어딨어 아따 간지럽다 제법 간지럽다 뭐지? 그냥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할게 그게 다가? 더 더 바랄까? 더 바랄까? 내가 더 바랄까? 내가 더 바랄까? 내가 더 바랄까? 가봐 Kevin 진짜 존재 이유가 뭔 나는 내가 더 바랄까? 내가 더 바랄까? 내가 그런데 제가 바랄까? 열린다는 구역을 하다보면? 안 돼, 꺼져 보내주세요 이렇게 글자로 내 힘을 다 빼놓고 말이야 글지할 거야 너는 피가 진하다? 제가 협박하니까 금방 가네 순간이동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만난 그 녀석이 비염인가 비욘인가 갠가보다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공포를 못 느끼고 못 간다 이거 아니야 내가 공포를 주면 되나? 죽음의 공포를 다섯 명이라고 그랬나? 가장 쎈 놈들이 다섯 명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서 지금 1대1로 싸워도 다섯 명 다 죽이고 뭘 어디 있어? 비캉 象도 있음 동영상 시장 저의 정식 너가 놀래키면 된다 이거 아니야 아.. 존나 패면 놀라지 않을까 아아 성의 아련실 성으로 가야돼 걔를 다 죽였는데 왜 이렇게 안나오는거냐 기계 장치가 필요하다는게 뭐 어떻게 해요? 어쩌자는거야 때려 벗어봐 밥이 없어 아빠 구해달라고? 도와주러 온거야 아아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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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려 부활이야 이미 싸늘한 시체인 듯하다 야 일반 일반 성취자는 안되냐? 너같은 찐따는 안되는 거 있겠냐 죽은 자 소생 야 아빠가 안 움직이는걸 왜 나한테 물어봐 사원으로 가보자 자 아빠 안 움직임 신난거 봐라 지금 사례복제 드럽게 신났네 저렇게 신난거 처음보네 스탑을 개좋다 야 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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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 보내줘 나 좀 쓰레기들아 멜리사 걔는 어딨는 거야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이 게임 쏙 카이저는 제가 에러들 죽이면 알도 돌려주겠다고 한다 에러드는 성벽에 있어 가서 대화해봐 알았어 여기 떠내줘 빨리 가자 치타실발 주인공한테 바꿔줄까 나 이거 찾다가 하루치 달아주봤는데 제가 이 플레이 타임이 되는 부분을 서브캐스트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서브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에러드 어 영향력이 없네 안전을 위해서 자네 말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해서 먼저 알득을 찾아야겠구만 어... 내가 하고싶은 말이야 좋아요 언제나처럼 실질적인 일은 내가 하겠으면 당연하게 아주 알려줘 야 설마 손가락도 시켜준다는 거냐? 실화냐? 넌 벽을 지켜라 난 가겠다 솔직히 니가 지키는 것보다 내 동료 중 한 명이 있는 게 훨씬 도움될 것 같지만 빨리 가자 이모엔 주인공 그리고 사례복 이렇게 3인파 소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야 너무 쓸데없는 놈들을 많이 끌어들댔어 그렇게 해도 전사 둘이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 어딨냐? 지하에 있겠지 뭐 이 게임은 항상 지하에 있었거든요 뭐가 됐건 분명 지하야 그렇지? 딱 바로 있을 것 같다 야 아 웃기고 있네 뭐 걸렸지 지금 여기 가봐라 그 정도 저수로 스트레칭에 치지는 않겠지 양심 있어야지 양심 있어야지 뭐야 시방지검이 장골에 나오는 거야? 동화행지 도파살 독화살 파이어마살 파이어마 다 썼냐? 마이징을 써 그럼 아 간지럽다 간지럽다 근데 오크 디자인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디지시라고 한가? 어 쭈? 3번 힐 해 너의 존재 이유를 뽐뽐내 봐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아 너로 한 번 더 해 아 너로 아 너로 그렇지 많이 준다? 차크티 소금 다른 건 쓰레기검 같은데? 열쇠하다 아 야 네가 먹는 그거를 눈치 없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포션 왕이시네 식별 아 쓰레기 줘 버리고요 판매할 가치도 없어 판매는 할까 인간적으로 그래 그래 그거 다 풀어 줄 거 아냐 어디가 가진 거 내놔 봐 뭐냐 저거는 토템이냐 샤크티 하루에 한 번 변신 변신할 수 있다고? 법사.. 법사 거네? 골 때리네 가지가지 골 때리네 소금 3 나쁘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잘 수 있냐 여기서? 어 안되는군요 잘 수 있냐 여기서? 상점 가서 좀 팔아야겠다 돈 당장 없네 너무 아이템 맞추는데 쓰고 정비를 안 해왔다 식별이 지금 뭔 짓이냐? 마흡사네요 그냥 대놓고 투명화.. 투명화 감지랑 일단 돌파를 쓰고 돌파 쟤한테 쓰면 안 되는데 일단 투명화 감지 해 그래 봤죠 지금 발견했죠 이리와 식별이 지금 돌파랑 물어 해치어 이 정도는 해칠 수 있어 돌파 빨리 돌파면 들어가면 돼 그렇지 아 순식간이죠? 이게 안 녀석 여기구냐 여기구냐? 여기구냐? 뭐지요? 알딕? 그럼 칠천 칠천 칠데스한테 가서 보상받아라 여긴 왜 있는거냐? 아이템 줄라고? DAC 아이템? 살짝 받고 싶긴 하다 법사 버프건담이 전투로 바꿔도 되겠다 얘는 체력도 나름되니까 나름 어 미시벅 여기 이렇게 막아 놓은거야? 하하 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진짜? 아 황당하네 한번 써볼까? 궁금한데 잠자는 곳에서 판매 다 하고 천천히 가자고요 뭐 좋은거 해결했으니까 드려보내주지 않을까? 에어리 회복을 사원에서 안하고 술집에서 해 그렇지 고전게임 나와봐 고전한 뼈 귀족처럼 자고 일어나서 판매 때려주고요 어 음 음 음 판매 너도 불거인의 흰 물약 이딴거 안써 5개 다 팔고 가수의 이름이 필요하죠 무장물약이랑 불거인을 누가 써요 요즘 가는 시대에 플러스 3 팔고요 감정 좀 해줄래? 니가 뭘 알겠냐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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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정 진짜 뽕을 뽑는다 저 감정은 진짜 많이 있었다 이 게임에서 가장 많이 이득 본 것 같아 저 감정으로 18,000원 됐네 돈 벌기 참 쉽죠? 어딨니 걔 그래서 나 또 뭐 할라 그랬지? 나 뭐 할거 다 한건가? 에어리한테 가보자 넌 에어리 넌 내려가 혼자 가서 보고하고 와 왜 그렇게 웃어 어어 다 줬다 잘했어 뭐 뭐 도착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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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나 나 잠깐만 그거 줄거면은 나 지금 주질말지 아이씨 야 너 이제 어떻게 나 이렇게 할거 없어서 만앱 찍으면은 구경만 해야돼? 도착했면은 배분해서 제외 되려나? 그러면 다른 애들 레벨업 잘 되려나? 야 이모엔 죽은거 너무나 아쉽다 이모엔님인데 이모엔 실력도 많았거든요 법사인데 메이지 시프였고 근데 어디 가서 뭐해야돼? 핵탄! 아 개잖아? 끝에 있는 애 얘 타나 이리와 가서 대화해라 자백하는게 어때? 아 됐어 죽어 로드여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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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네 그냥 뒤질라고 말이야 지 갖고 있었잖아 증거는 시체에서 찾았다 좋구요 바빠 죽겠는데 어따 대고 지금 증거를 갖고 오래 위험해 저의 위험을 살펴봐 저의 위험을 살펴봐 혹시 DLC 마법이 있냐 아래로 가야돼 나 이거 2레벨 기술 필요한데? 2쪽레벨 몇레벨 주문이냐? 6레벨? 잠깐만 석화해제가 지금 몇레벨이지? 6레벨 주문 없어가지고 석화해제 건거거든요 연세번개 연세번개 하나 사자 연세번개 하나랑 송장벌레선 Y번 부르기 야 Y번 부르기는 뭐야? 걔 궁금해 걔 궁금해 주문반사, 캘룸 보호 채찍 카코핀드, 권능, 이크프리트 이르르르르르르르 끔찍한 고사, 소각구름 거머진 주먹 미로, 핀드 탈바꿈, 시간정지 이거 안되네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 방어관통은 뭐냐? 필요없어 배워봐 그냥 체력이 높기때문에 에이스 마법사거든요 너무 체력없어 미친놈이야 아 저기 댓글 자꾸 뜨니까 거슬려 아래 저 대화문 좋아 잘 배웠어 잘 됐네요 바깥해야지 이제 아 와이븐 부르기랑 연세번개 두개 와이븐 한번 불러보자 뭐 나올까? 궁금하다 자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아 귀찮은데 아 귀찮네 진짜 자고 일어나야 돼 연세번개가 두 둘 다 연세번개 있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지겠어요 전투는 이거 자동적으로 문 돌파 당하지 않을까? 시간 지나다 보면 가자 한숨 때리자 야 아 미 gag 와이븐 소환해 봐야지 그리고 마법klets 육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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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나올까? 오우 야 됐떠 세보여 야! 이런 거 소환도 있다고? 낮음 같은 것보다 훨씬 세보이는데? 근데 훨씬 약하겠지? 꼴, 꼴 보니까? 몇 번 잡아본 적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세긴 센데 근데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내보내줘 제발 지하로 보내주라 이제 바위에서 본 걔들 강으로 안 오냐? 소년소녀 일로 가봐 제발 하나 정도 열어봐라 진짜 이씨 여기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거슬리는 거? 빨리 가 빨리 가 아 떨어진 거 같은데? 열렸어 저기 열렸어 주인공 맞았네 봐봐 하층민 사는 덴데? 남의 가정집이야? 이리온 나 할 수 있는 게 뭐니? 야 비웃는 거야 못 왔다고? 야 대단한 놈들 저거 내보내주잖아 좀 이제 어 볼만큼 봤잖아 성문으로 가봐 성문으로 가봐 절대 안내부려주는 거 봐라 비상... 비상 길 없어? 어? 야 야 있으면 있다고 빈장이 뜰 것이지 놀랍네 가자 가자 너는 여행을 가야 할 거야 응 내가 알게 내보내줘 쓰레기 게임아 안녕하세요, 친구 친절한 얼굴이 안녕하세요, 친구 친절한 얼굴이 안녕하세요, 친구 친절한 얼굴이 안녕하세요, 친구 친절한 얼굴이 친절한 얼굴이 안녕하세요, 친구 친절한 얼굴이 친절한 얼굴이 아,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대화문이 같으면 대화를 왜 걸게 한 거야 그만 쏘라 원하는 게 원하는 게 내가 준비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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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는 길 알고 있는 놈 없니? 뭐 하는 게 생각나는 거 뭐 해? 내 마음이 뭐 해? 정보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볼게 그렇지 기다려야 돼 됐지? 정보좀 죽기 싫으면 만약에 시작하면 만약에 생각하면 만약에 생각하면 만약에 시작하면 만약에 생각하면 만약에 생각하면 만약에 생각하면 찾아봐야 되나? 진짜?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간판이야 이씨 잠깐만요 발더스 게이트 2 8장 5장 그럼 잘 많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라라라라 병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병사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선택지가 있어? 항상 병사들 몇이 하더니 뺏음식 어쭈 아주 미쳤는데? 병사님 못차리는다 이제? 장비 이거 뭐냐 야 장비oque트 끝내 죽에 나오는데? 이.. 이 보 보실.. 띄워? 똑같구요 띄워? 똑같구요 별로 장비가 좋은걸 안 끼고 있었구나 전투방지 플러스함 나쁘지 않죠? 됐다 대화하고 들어갔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미 늦었어 띄워? 딱 대 그렇지 돈 많구요 되게 잘 준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 만들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나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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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있네? 응 이 곳에는 뭐하는 내가 패런의 길과의 길을 걸어갔고, 항상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되어 있습니다. 사례복 아 소문이 벌써 났어? 골 때린다 가자 저기도 길이 있네 너무 내가 제끼기만 했나봐 좀 봐야겠어 캐스트 깨려면은 내가 기다려야겠어 내가 믿어 뭐 가지고 있냐? 바텐더한테 가라고? 여기 있다 이제 말해 수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수녀가 언드드돼서 막았다고 그러네 뭐야 너 뭐야 지금 바텐더 아니었어? 제가 바텐더야? 저런 데 서있냐 이 깜짝 놀래 바텐더인 줄 알았잖아 왜 이렇게 망하느냐? 건망치게 언제, 언제쯤 여실래요? 뭐 여는, 여는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도둑기술 되게 낮나봐 4레벨이었어, 4레벨 수준 들어와, 들어와 네, 알겠습니다 순수 전설을 키우다 팔라딘을 바꾸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사원으로 가서 야, 왜 막았어 저거 여기서 아무런 도움도 못 받는다고? 난 여기서 도움받을 생각이 없는데 됐다 건방진 녀석 뒤질라고 말이야 자 간다 어디서 한번 튕겨 저거, 저거, 저거 나쁘짓 해놓고서 이거 다 다가오는 거 같긴 하다 가자 아, 더러운 게임 누가 이거 막아놨냐, 지나가는 길을 온천지 거 다 막아놨네 아주 온천지 거 다 막아놨네 아주 오래전에 봉인되어 있다 나의魔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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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뭘 할 수 있는거니 대체 어린의 필기 어린의 필기든 늙은의 필기든 중요하지 않다 죽여버려 가자 말투 박아버린다 가슴이 꺼져라 열쇠 열쇠는 대체 갔다가 어따 쓰는거냐 열쇠는, 열쇠는 대체 갔다가 뭐 어따, 어따 써먹으려고 열쇠를 갖고 온거야 이 문열국이 다야? 성공? 성공했다는거야 지금? 됐네 왠일이냐? 사라져버렸다 사라지시고요 빨리 진행해야 돼 어, 나 지금 아직 시작한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갈피를 못 잡았어 변신한다까지 해 없어,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자주 보내줄네 난 기다려 lan worthy 잘 흔들고 으으으으으음 문을 가리케고 사라져버렸다 꺼져 사라져 영원히 사라져 이리와 아로 변신해라 분명해! 죽어! 변신 한 거야? 변신하면 어떻게 돼? 궁금하다 야 변신하신 분 치고는 많이 저렴한 맛인데 뭔가 능력이? 가자 그렇지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나 죽여! 들어와 입성 네? 내 마직은 압농스입니다. 아 싸우다 왜 이렇게 쎄냐? 캐스됐고요 청소하도 좀 뿌려볼까? 뿌린 거 맞니? 가자 됐다 아스메이 자고 뭐야 너도 자손이냐? 시끄러 난 갈 거야 뭐야 얘네들 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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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야 써야겠다 6레벨 마법 연쇄 번개 써주고요 발사 이거 맞니? 반응이 안 오는데? I am ready to act 동료 1위나 해줘 뭐냐 이거 간이 차원? 몰라 야 자 앞에 야 왜 이렇게 튼튼하냐? 예스 해복 주인공 안 되죠 야 센데 좋아 나와 사르보 다섯 소취해 빨리 와 그래 상대해 줘 아 왜 이거 보이지가 않냐 이거 때문에 눌러지지가 않냐 문 때문에 이거 가둬 나아줄래구나 아 이거 진짜 무트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 물을 잡아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최종보스였는데 이 정도로 당하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야지 한 번 침대 세워 하나 더 세워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저게 뭐냐 오크 정예병 정예병이 뒤통수를 치고 있어 아 졸려를 하네 진짜 게임 와이번 한번 소환해 봐 너는 방어 나 해 나와라 나와라 와이번 뭐하니 지나올 수 있냐 여기? 너 하는게 없다 와이번 잡아봐 와이번 총 이리로 못 오는 부분이야? 아 더럽게 미개하다 진짜 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저기 안들어가 대면 저기 안들어가 대면 그렇지 그렇지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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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레복 그렇지 그치 어우야, 회복약 저렇게 많이 줬다고? 아, 이거 좀 거시기 하다, 인간적으로 이프리트 하나씩 소환해 어, 화웨어 무사 주시네? 가자, 빈캠 뭐야 너? 뭐야 숨어 있어, 한 마리? 그치? 그렇지, 어디서 말이야? 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고 우고 가, 가 됐어 했어. 됐어 됐어. 됐어 Shut down Shut up 열어어어어 따라와 따라와 어우 잠깐만 윌리니라 르르르 야야야야 뭐야 좁은 잊고 좁은 잊고 좁은 잊고 무슨 일씨냐 뒤로 와 뒤로 와 그렇지 게임 수준 게임이냐 이게 나 좀 재워주면 안 될까 한숨만? 이 브루트 입구 막고 있어 나 자면은 망 봐 그렇지 사래복 이리 와 긴장하게 해야겠다 슬슬 힘들 것 같다 야 큰일났다 큰일나 핀드 소환했다 핀드 소환했다 사래복 사래복 마토 사래복이라면 잊고 있어 사래복 진짜 세네 사래복 진짜 세네 사래복 진짜 세네 이겼네 그냥 악마 야 쟤 상의 악마인 것 같은데 그냥 잡아버리네 사래복 그렇지 가자 어디까지 온거냐 나 위층으로 보내줘 내보내줘 나 야 어디야 여기 전투법 없어? 웃기고 있네 야 잡아 주명 투명을 쓴다 보내고 너는 여기 Y1 한번 소환해 안되네 아이 되네 소환하고 어 투명 감지 도대체 아 여기 투명 썼구만 도대체 같은거 어디있냐 뭐하냐 이거 와이프는 소환하라니까 안하게 됐어? 아 주민 실패 걸렸구나 왜 저런걸 걸었어요 이제 사래복 가겠다 야 원치 지켜줘 저 어딨길래 이렇게 아파? 뒤에는 얘네구나 시간정지 쓴다고? 전투법사가? 리치나 쓰는 기술 아니었어? 타겟 생긴 뭐야 아 기절 걸리면 안되지 아 내성 생기겠지 뭐 안오면 점사돼? 공포? 엔간한건 면역되거든요 장비 때문에 아 보니까 걸렸다 지금 일단은 얘부터 잡고 얘도 걸렸어? 소환해 미칠 수가 없다 야 아 미친 게임 준비하고 가야겠다 쎄다 똑딱히 걸어주고요 사래복 할 줄 아는거 없고요 퇴소 퇴소 한번 걸어 가자 점사한다 넌 무조건 이제 이거 걸고 너는 돌파 걸어 뒤졌다 아 나 나 나와봐 야 나와봐 야 방울 왜 못 쓰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나와봐 나와봐 내 방향을 줘 네 네 네 네 기호, 목숨, 뇌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쳐먹은 거야 게임이 아 도박힘 걸었네? 도박힘 내비 높아서 안 될 텐데? 36인데 기절 공포 면역이죠 저? 검 때문에 나와 1명 먹어 어이씨 개같다 아따 해 아니 왜 이렇게 약해서 최종 벗으면서 아 저기 사기야 마음이 안 먹혀 수전이 안 돼 그냥 아예 야 뭐 걸렸냐? 침묵 됐네 보자마자 침묵이 되냐? 뭘 때리네 침묵 버렸구나 자 잡고 Musk 무엇을oland해야 돼 제 tract에 조절히 나요 그래 통하겠지? 아프다 아프다 mic Tôi 무슨 something Why did he honestly hit my weapon? 저기 안먹혀 안먹혀 안먹히냐 그렇지 자 가서 때려 징허게 나오네 분명히 상태상거는 법사같이 한 명인데 제가 나온 다음에 아무것도 안쓰는데 저기 지금 70인 법사가 침묵에 걸린단 말이죠 이거 안되네 걸린거네 소원해 그거라도 해 지금 다 걸린거네 얘 빼고 죽었다고? 아 미쳤어 진짜 말도안돼 내려가 불러 하나씩 깎는다 오늘 전사조합 갈걸 이렇게 좋은데 레벨업했네 뭐냐 레벨업했네 뭐냐 누구냐 그렇지 8레벨 주문하나 오 좋구요 오 소원 좀 해서 가자 소원 좀 해서 가자 소원 좀 해서 가자 둘다 불쟁이 소원해 너도 너도 거미 소원해 너도 거미 소원해 질 순 없지 주인금인데 응 응 응 응 그렇지 야 이 정도 멤번데 8인 팟이야 쓸어 해결해라 소원수들아 다가쓰겠다 아 미쳤어 진짜 야 제가 쓴 거야? 어 쭈? 어 안 돼 야 야 7레벨 소원수야 어떻게 비빌라 그래 싸우는 거냐 뭐 만세하고 있는 거냐 어 그치 7레벨 소원수야 수명 안쓰구요 어 좋구요 근데 이길라 그래 이씨 나 좀 자기 해주면 안 될까? 그치 빨리 쓸어버려 배추워 야 역시 소원 목욕이 제일 좋아 아직 죽으면 안 될까? 아직 안 돼 응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나 처음부터 찍.. 처음부터 찍어야겠다 처음부터 찍어야겠다 처음부터 찍는 게 아니지 야 어 가서 죽여 어 그렇지 펜사이 이건 좋다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다 로브다 필요 없잖아 가 그냥 아 이 로브 이거 저번에 켄사이 한 마리로 해서 다 썰고 다녔던 그 느낌으로 하는 게 난데? 그냥 6인 팟을 5인 팟을 살릴 필요가 없어 잠몸 청소나 놓으면 되지 좋겠지 됐냐? 나가자 나가자가 아닌데? 아 일로 올라가는 거냐? 아아 올라가는 거군요 이거네 디아블로 투여나오는 그 계단이네 싸게 싸게 들어와 도대체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 적혀서 이 녀석은 그 사람들은 제가 인지 적혀서 제이터 마리 다 도전을 해 제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롬니르이 지키 Saund's 지방이 알지 그롬니르가 그 조 sondern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이 안 나 그롬니르이 지키는 것 같다 그롬니르이 지키지 않고 그롬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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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땀 떠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법사 먼저 해주고 싶은데 얘 먼저 아파도 진짜 죽여달라고 점사하자 원거리 있지? 원거리 점사해 1번 가 점사하고 소환해 소환하고 해살로 가서 어그로 끌어 그렇지 잡았고 쟤네들 못 잡을 거고 일단 일단 얘 솔직히 지금 얘를 어떻게 이제 아무도 못 이겨 무적이야 그렇지 도움이 필요하긴 개뿔을 주었고요 야 뭔가 막 줬다 이거 뭐냐 이런 스포 나왔다 잘 나왔다 아이템 3개 오랜만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 타격 피해 저항 오 좋고요 니 뚝배기가 쓰레기구나 리온스톤 가져가야지 화살 버려 너는 이거 잡으러 가고 저거 뭐 당연히 환영할 거 아니야 넌 뒤로 빠지고 만치나 걸어줘 소환수가 잡아줄 거야 왜 아무것도 소환 안 됐냐 내가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내게 6레벨 공격주문이 있기 때문에 시간정지 썼네 아씨 건방질러서 당연히 도박힘 노리겠죠 상태해상 주문 위주로 걸 것 같고 딜은 안 박히니까 그럼 안죽지 도박힘 제외하고 4인판으로 잡으면 되니까 도박힘 이 곳이 도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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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여 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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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세요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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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미쳤네 사례복 힘내 그렇지 그렇지 야아 미쳤어 자 아주 똥 싸고 난리 났어 나 안 죽거든 얘는 마법 완전 면적 망토라서 약간 이제 그걸 계산해서 재계통 기술을 쓴 것 같은데 가차없지 회복해서 간다 사례복 회복한다 얘네는 혹시 모르니까 버프 걸고 우리 힘을 합쳐야 돼 아아! 봐봐 나 너무 늦은 것 같아 너는 그라미리아와 여러 개의 죽음이 생긴 것 같아 이제 사는 거야 지금? 아아... 뭘 해야 되냐 다닐 도착 하나도 매우 찬성 마타이로 끄면 될 것 같다 마타이로 절대 안 찼지 켄사인데 같이 마타이로urate 죽지 않아도 내 손은 죽을 것이야 죽지 않아도 내 손은 죽을 것이야 죽지 않아도 내 손은 죽을 것이야 아아... 무적같은 소리 하네 된 것이여다 된 것이여다 아이템 달달하다 아이템 달달하다 아야 뭐야 아까야 지금 뭐가 돼? 자, 힐 줘, 힐 줘, 가서 힐 줘 침대 세워, 침대 세워 꿋꿋하게 이제 혼자 싸운다? 쟤도 기백 넘친 녀석이었어? 어, 제킬 서면 망토 때문에 안 통하니까 염구 뿌립니다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겠다 희망 지금 덤빈다 이거지? 아, 이제 큰일 난 것 같은데? 석화라고? 석화 내성 되냐? 난 투명화 감지하고 와이번 소환해 회복 좀 해, 어우 힘들어 자이래 이프리트도 이프리트 같은데 이프리트 기본 기술 이제 하염계통 공격이니까 안 통하죠 자, 다 싸워 아니, 와이번이라면 이길지도 몰라 나와 와이번 어그로 주고 힐 줘 많지있나? 이거라도 해라 뭐라겠냐 여기서 지금 얘네를 어떻게 안될 것 같은데? 돌파 일단 쓰고 마법 개수는 제한 있을 테니까 나도 소환해야지 이프리트 안될 것 같은데 해골 소환하자 이프리트 안될 것 같은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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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번이 잘 어그로 끌어졌어? 그렇지! 녹여버렸고요 그렇지 19만 어 좋은거 준거 같은데 괜찮은데 화저 20% 어 괜찮다 장비 얘 줘야지 휴머노이드 추가 피해 이거 사자나 이게 더 좋네 화저 있으면 좋죠 염구 같은거 있으니까 이건 뭐냐? 에이 뭐야 이온스톤 봐야되는데 아 참거 애매한거 바라네 나가보실까 슬슬 아 이건 좀 아니지 누가 감기하네 진짜 여기까지 해야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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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광회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레벨을 빌라 좀 해 네 7,8 레벨 주문 하나씩 야 좋네요 이프리트 해야지 핀드 소환? 필요없어 만렙 주문만 있으면 돼 진심 아 그만 나오자 엥판 좀 나와라 짜증나 죽겠다 진짜 happy to help to try to help give me some direction scream scream for mercy scream scream for mercy scream for mercy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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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했고 어디 보자 죽음 내성 굴림 플러스하 오 좋네 뚜껑 없으신 분 다 있고요 다 있네 진짜 죽음 내성 약간 끌리는데 죽음 내성 아 이것보다 좋다 바꿔 끌려 다른 건 별거 없네 돌파하죠 아 아 드디어 나갈 수 있는 건가 나 여기가 나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면 대체 어디로 나가는 거야 대체 뭐가 있는 거냐? 얘는 성벽이 여기 있고 여기가 뚫려 있는데 여기로 안 온 거야? 부식한 새끼들이네 아 자 보자 아우꺼 무게 면역이다 내가 그 저항력을 넣을 방법을 찾기 전에는 아 그래? 거인들에게 아랠 수도 있어? 보내줘 그럼 나 좀 아 거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 일단 뭐 나가야 될 거 아냐 일로 와봐 아 더 올라갈 수 있냐? 더 올라간 게 여기야? 지하소로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야 어 졸라 짜증나게 저거 저거 딱 맞춰버리네 도중에 오우야 이거 시커파다? 어 어디 가냐? 어찌 해야 된단 말이오 네 오후에서 내보내줘 모아줘 이제 슬슬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났을 줄 몰랐어 너는 내보내주고 이리에 배가 될 것 같지 나의 좋겠던데 아니 못 가는 데인데 아 병원 가보자 그럼 이제 죽었으니까 짐 만내비냐? 사료 거기서 왔니? 아 이제 열어봐 그만 놀고 열 때가 됐어 왜 이렇게 허접한 도적이냐 내 보안은 애 같은 거 일만인 집이고 어어어 멜리사 는 무조건 늦게 올라온다네 폭죽을 다질러서 또 그림 asi와 협력한 스포드를 죽여버렸다 포켓플레인을 통해 시라두시를 탈출한다. 그래? 포켓플레인이라는 걸 통해 탈출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이건. 꺼보자.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였어? 그래 가자. 음 그 녀석이 무적인 거를 이제 해제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솔직히 무적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있어. 반드림이 죽는 거지. 죽여! 뭐야 얘 왜 이렇게 총 맞았어? 그렇지 다 죽는 것이야.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조금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마읍으로 어떻게 처리해 봐. 마읍으로 처리하기 가장 좋은 시점인 것 같아. 도와줄게. 난 기다려. 아냐아냐 얘 맞고 얘 맞고. 얘 맞고. 그렇지. 근데 아슬아슬하게 안 죽었네요 다. 너도 강할 게 있지 않냐? 무슨 거 맞아? 연구 써봐. 둘 제압하고. 연구 써봐. 야야 잠깐만 와봐. 아 됐어 잡았어 됐어. 결과를 잡았으면 됐어. 그렇지. 되게 많았는데 금방 잡았다 비교해 줘. 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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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 진짜. 개뜬금 없네 진짜. 어쩌라고 그래서. 제롬 뭐 갖고 왔는데. 어어. 야 얘가 이런게 소환, 후환, 후환이 되는구나. 세르두슈. 꽤 가까이. 아니. 아무튼. 거기서 가. 잠이나 자. 시끄러. 해보기나 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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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돈은 나름 포짐하게 들고 있구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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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나왔다. 몬스터가 깨웠다고? 아 몬스터가 아니잖아 얘네는. 사람이랑 몬스터를 구분 안되는 미친 AI. 제 마리의 제 권만에 있는 기술이 있어. 네? 네? 잡어. 나의 권리. 너의 권리. 너의 권리. 너의 권리. 요즘은 게임이 쉬운게 없다. 아. 가볍게 지금 그런게 없어. 요즘 하는 게임들은. 다 고통의 연속이야. 다 고통의 연속이야. 도움이 됐다니 기쁘다. 아. 명성 좋구요. 신전이 있다는데 아니? 물건 좀 보자. 와. 플러스 3도 그냥 파네? 아이. 가져가고 일단. 다 팔아주구요. 더럽게 쓸모없는 것들. 해굴보새자도 가져가. 해제의 화살은 뭐냐? 뭐 그렇게 비싸냐? 저게 뭐라고? 아. 나 침묵의 망토 있었네. 징박인 가죽 가뭇있고. 반사의 망토 필요없고. 반사의 망토가 있다고? 아. 전기지 저거. 어. 착각했네. 뭐 어쩔거야 이제. 가속의 기름. 연세번개. 주문 탕역. 재앙의 암흑검. 지금 흑여속 이온스톤? 건강일. 부활의 막대. 부활이 된다고? 와. 좋네. 물약통 있다. 물약통 좀 쓰자. 뭐 갖고 있냐? 아. 넣어놔. 잔물약 다 넘겨. 가속의 기름만큼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늦었다. 벤시의 통고. 넣어둬. 넣어둬. 은석포구. 식별. 그랜드 마스터의 갑주? 아. 이거 안된다. 어. 주문 시절이 너무 좋다. 금화갑.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료한테 주는 걸로 하고. 어. 넣어놔. 어. 어. 진행 그래도 굉장히 빨리 한 것 같은데. 뭔가 맵 하나 더 넘어갔고. 팔짱은 언제 오는 거냐? 쟤 팔짱은 언제 와? 아. 지금 7장이지? 팔짱은 언제 시작하는 건데. 아. 팔짱이구나. 바본가. 아. 가자 그냥. 정신 못 차린다. 주말이라서. 어젯밤까지 방송한 게 너무 컸어.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써버렸어. 가자. 가자. 여기 있구만. 저게 무슨 대가 들어오니까? 다 건너. 나와봐. 네. 내가 볼게. 황당하네 지금. 저 덩치는 뭐냐? 딱 쓰고. 딱 써. 건너 오네? 아. 솔직히 얘는 두 이만 보내도 이기지. 둘 다 가. 마블 쓴 가치도 없다. 죽어라. 죽어. 뭐야. 뭐야. 시방 지금. 반 피워도 100이 모여. 강력한 전사예요. 사례복 은근 도움된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은근히 도움돼서 당황스럽네 사례복. 돌파합니다 그냥. 뭔 짓이야. 넌 싸우면 넌 죽는다. 어. 잠깐만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가장 사용할 수 있을까? 달 찜고서 한 번 때려볼까? 구원하고. 방어. 알았. 그렇지. 우루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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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그렇지. 잡았고. 오. 어디로 가면 되는 문제야. 어디로 가면 되는 문제야. 그렇지. 해골 좋아하는데? 오. 오. 크다. 골렌보다 훨씬 약하다. 그렇지. 아. 저런 미기한 기술을 쓰다니. 부를 수가 없구만. 한 번 더 소환해. 소환빨 세워. 아. 아. 뭐 섞였나 본데. 아. 야. 이프리트 셋이야. 가. 이프리트 셋이야. 가. 이프리트. 지옥의 다구리이요. 보호의 두루마리. 스타 사파이어. 마법봉 줄 마노의 반지 회복냐 이게 왜 온 거냐나 지나갈걸 아 뭐야 저거 덩어리가 생각나와 황당하네 나올게 있고 안 나올게 있지 말이야 별로 안쓰 얘가 불거인이야 이게 뭐 어딜 가서 불거인이야 경험 진짜 많이 준다 달려속에서 원에서 보스로 나온거 아닌가 마지막 두번째 얘기였나 그런 애들이 반복으로 나오는거면 쎄긴 하네 자 이동하죠 공터라 그랬나? 공터 가라 그랬나? 아가슈리 늪에서 자를 수 있다고? 늪으로 가야돼? 네 알겠습니다 늪 어디야? 신전 늪 없는데? 네 여기 이곳은 对 아아아 가깝 뱅 뱅 뱅 가깝 대단해 정말 가자 그냥 갈래 몰라 서플 같은 거 안 해 사라졌어 수준 아 어두워 아 어둠 속에 아 어둠 속에 뭔가 있어 가자 그렇지 뭐가 나오든 문제 없게 소환해 놓고 뭐야 뭐야 거 라이온 뭐 그가 치고 있네 말하는 것부터 아니구만 넌 내가 잊어버렸어? 넌 내가 죽였어. 그리고 넌 당신의 죽음을 제거하지 않는다. 넌 죽였어. 넌 죽였어. 넌 죽였어. 넌 너는 그가 되어있어. 넌 죽였어. 넌 죽였어. 넌 죽였어. 나는 죽였어. 언제나 죽였어. 넌 내가 죽였어. 너는 정의의 자체가 정의의 시간만임. 넌 죽였어, 내 아버지. 넌 죽였라. 넌 죽였라. 어머냐 세상이 마프다 가서 싸워 뭐해요? 저 구석을 맞게 했냐 가자! 돌파해라! 야 이거 왜 이렇게 쓰냐x3 어머냐 세상에 그냥 물어봅시다 그냥 물어봅시다 기다려 뭐야 뭐 당한거야 이거? 혼돈 뭐 짜냐 이거? 침대 세워 침대 어구 잡아 소환수가 안도와줘 내가 가장 사용할 수 있을까? 소환해 흠... 그니까? 나... 기다려 침대 세워 나의 힘을 좀 해주고 완치시켜 저거 완료 다 아 아 이거 잘하겠어 소환해도 의미가 없는데 어느 시점에서 되는지 모르니까 버프 걸고 가자 가자 가자마자 소환해야겠어 가자마자 은근슬쩍 대화 유도하는 척하며 선빵 치는 것 봐 이건 가짜야 너 죽었어 은근슬쩍 대화하는 척하며 집 꽂는 것 봐 데뷔어대 너는 그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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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환하자 빠르게 소환해 몸빵 해줄 수 있는 자석으로 소환합시다 은근근히 소환해 빨리고 있는데 큰일 났는데 보자이온 이제 걸어오는데 그냥 부식하게 이러면 어디 가니 네 예 곧 연세벙개 연세벙개 써 연벙 아 뭐하니 연세벙개 써라니까 같이 캔스라는 것 같네 주건나 혼미지 야야야야 들어갔냐 들어갔냐 야야야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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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해먹을 게임이구만 아 못해먹을 게임이구만 아주 도망가야겠다 이거 방법이 그사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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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소환해 빨리 소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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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위험하다.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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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쟤는 진짜 위험하다 올라가 올라가 일로 올라가 일로 와 노려 노려 법사 살려야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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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물량 먹어 그리고 잡았어? 돌아가서 바로 카운터 쳐 너도 빨리 소환해 놀지 말고 도라이온 나와라 돌아와 그렇지 돌파 어 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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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야 빨리 넘어가 아이 너도 고만가 Ж Queen 야 이거 왜 게ş 왜 겟이야 trou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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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말도안돼 저렇게 세다고? 말이 돼 저게? clingket Juli Holland Wy 미쳤어 확신하고 다 걸어야 돼 아 저 돌피부랑 돌피부랑 너도 너도 환영분신 쓰고 돌피부 한 번 더 미안했어 어차피 쟤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속도 빨라서 해야 된다 세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려면 이거 쓰는 수밖에 없다 내가 선택하고 그럴 공면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되면 빨리 도와내 그렇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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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다정 됐죠? 계속 좀 더 가 거라이 넌 죽으셨다 그리고 넌 당신은 자기가 위험한 도움되면 내가 너 넌 넌 넌 넌 넌 몇몇 넌 넌 넌 그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어. 너는 그가 없지 않아. 너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잠시만 기다려. 너무 귀엽다. 안녕, 메뉴스. 너의 영혼의 가슴을 지켜줄 수 있어. 달려가. 너무 위험하다. 혼란 걸렸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어. 그냥 같이 죽자야. 누가 먼저 죽나? 먼저 해보자고. 누가 먼저 죽나? 한 번 더 보자고 한번. 어디 있냐? 다 그럼 걸린거야? 상대가? 그럼 다 걸렸네? 병원 침대 열어, 병원 침대 열어, 병원 침대 오픈해, 병원 오픈해, 병원 오픈해! 아냐 이거는 데미지 줘야 된다. 뭐하냐 안싸우고? 싸워. 데미지 들어가네, 어 뒤에. 좋아. 마음이 약하구만. 그래 약해 약해 약해. 저런 1단계 기술 조종 들어가면은 약하다. 뭐하니 안싸우고. 야야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진짜 뭐. 아니 이거 말고. 좋은 일 있을거야. 그치 좋은 일도. 좋은 일 주고. 뭐하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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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저살에 신경쓸 때가 아니야 지금. 뭐하니 빨리 안싸우고 뭐하니. 뭐하니 빨리 안싸우고 뭐하니. 안싸우고 있구나. 어 야야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나올거야? 세이브 귀신같이 했네. 야 진짜 세다 얘는. 가차없다. 야. 야. 네, 고리안, 내게 잊지 않냐?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그리스도 없었고. 당신은 불편도 안하셨는데. 당신은 죽을 수 있는거. 내가 지켜냈을. 나를 지켜냈을. 내가 내가 지켜냈을. 내가 지켜냈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거가? 내가 너를 드러낼. 당신은 그는 그를 통해 확실하게 되는거? 당신은 그는 그가... 2번, 3번, 4번, 5번, 3번, 1번으로 이제 때리고 걸어야 된다 강력 걸어야 된다 죽겼냐? 맞아서? 다시 걸어 그럼 아 야 야 뭐 쓰고 끊겨서 또? 아냐아냐 쓰고 끊긴 것 같아 싸우고 있죠 지금 뒤에서 깨알 딜 넣고 있죠 어 야 딜 진짜 잘 들어갔어 이번에 미쳤어 도라이언 뒤져라 다시 죽여주마 이번엔 트루도 잘 들어갔어 진짜 골프 한번 해야겠어 못 쓴다 지금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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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야 스노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올라가 올라가 화정 가서 때려 아냐 이거는 완치 지켜야 돼 완치 지켜야 돼 아냐아냐 병원 침대 까야 돼 그냥 이거랑 가고 됐어 됐어 그렇지 구속으로 뭐해 구속으로 뭐해 구속으로 뭐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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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라가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너 이프리트인가? 이프리트구나 하아 행복하자 하아 행복하자 에너지 빨리는거 고쳐주고요 아래스 잘 고치고 있어 자기한테 걸고 올라와 이제 두 명 아씨 뭔 고생이냐 뭐야 야 진짜 강했다 진짜 이델리쿠스 이상이었다 진짜 뭐야 스켈레톤 성직자 웃기고 있네 스케 성직자는 스켈레톤 안돼요 조용히 죽지 터넘드 한번 해볼까 아니야 이거는 뿌려야된다 연번 딜러 압살한다 아 야 저렇게 안 저렇게 잘 붙인다고? 말도 안 돼 그렇지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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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클났다 거기서 튀어나오네 뭐야 얘는? 암살자야 스켈레톤 암살자야 스켈레톤 암살자? 저런 저런 생물이 다 있냐 그렇지 회복 너도 암살자야? 마홉사냐? 마봅사 같은 소리 죽어 파십니다 은신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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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쟤 화염아살로 도와줘 언니 병원칭도 한번 더 깔아 그렇지 부인다 됐 사라졌다 이거지 위험하다 투명감지 투명감지 했는데 왜 투명됐어? 다 죽은거지? 다 죽었네 아 미쳤냐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야 툭 너무 어이가 없네 아이씨 아이씨 너무 당황스럽네 아주 이젠 쓰레기 아이템이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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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씨 너 지혜 그 반응은 그 반응을 그 반응을 적은 마스터 아이씨 아이씨 자이씨 이럴 지혜 그 반응을 도와줘 하이 아이씨 한 명 열 툭 열 네 아들이 아닐텐데 방법 좀 말려줘 아.. 심장을 제거하는 부분 아아.. 어떻게 꺼버리는데 아.. 심장을 제거하는 부분 아아.. 파이어 마운틴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 숨겨들꺼야 어.. 얘 것도 그래 파이어 마운틴은 있다 이거지 아.. 좋아요 여기까지 하죠 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아 솔직히 너무 정신없다 이 게임 이제 킥터가 5명인게 맘에 안들어 솔직히 3명만 있는게 나은거 같아 너무 많아 지금도 나중에 뭐 빼던가 해야겠어 사례보.. 전사가 지금 메인이기 때문에 사례보골 뺄 순 없고 켄사이가 몸이 안드는게 좀 애매하다 어.. 단일로 너무 세니까 데미지는 센데 아주 애매한 감이 있네요 다루기가 솔로로 플레이할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뭐.. 여기까지 하는걸로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